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말에 대만 MOA 쇼를 갔다가 오면서 대만에서 직접 구입을 한 총이 있어요 참 리뷰가 벌써 한 달 반, 두 달 다 돼가네요 근데 제가 요즘 이래저래 일도 바쁘고 또 미리 찍어서 올려야 되는 영상들도 있고 해서 정작 제가 산 총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늦어진 것 같아요 뭐 서두절미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파라블룸이라는 제품의 P320 GBB 가스 핸드건입니다 무려 제가 대만에서 너무 디자인에 마음에 들어서 두 자료를 구입을 했고 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한 제품입니다 뭐 이게 제품이 성능이 안 좋아서 후회한 거 이런 건 아니고요 굳이 두 자료를 샀어야 했냐 왜냐하면 제가 대만에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메탈 그레이랑 골드 두 가지 종류를 사려고 계속 보다가 그냥 두 자료를 다 샀어요 그래서 샀던 제품이고 실제로 제가 구매한 곳은 대만의 EV 에어소프트 그러니까 TMC 타이페인 매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자세한 얘기는 뒤로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 보면은 확실히 대만제 제품들은 박스 디자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까마새 무지 박스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지금 모델명만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모델명만 찍혀 있습니다 모델명만 찍혀 있고 박스를 열어보면은 진짜 박스 안에 정말 딱 총만 있습니다 총만 딱 있죠 이렇게 총 하나 탄창 하나 사실 뭐 비닐에 그 비닐에 싸져 있습니다 비닐에 싸져 있는데 제가 미리 개봉을 했고 어 요거는 제가 TMC 타이페이 매장의 매니저한테 자기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명함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넣어 왔고 어 일단 탄창은 채우지 않을게요 그리고 빠르게 한 장 더 있다 했죠 요 총도 어 요렇게 메탈 그레이 제품이에요 박스를 개봉을 해 볼게요 요렇게 하고 단창 빼도록 할게요 일단 박스를 치워놓고 박스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스 아무것도 없어요 심플하다 못해 아주 예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요게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박스는 별로다 그리고 총은 요렇다 예 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 자료를 다 구입을 했고 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은 뭐 디테일 샷에서 제가 한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 이 제품은 정확한 명칭은 파라블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프로컷 P320 프로컷 WC 커스텀 모델이에요 뭐 디테일의 이름은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P320 제품이고 자 이 P320 파라블럼 P320의 특징 크게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슬라이드 부분 어 파라블럼 이 제품에서 나오는 제품은 알루미늄 6061 재질을 사용했고 CNC 프로컷 되어 있다라는 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RMR 컷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옵션 플랫 부품을 구매를 하면은 RMR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아쉽지만 순정 상태에서는 RMR 장착이 안 된다는 것 RMR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마운트가 필요하다는 것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가 바로 하부 프레임입니다 폴리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윌슨 컴백 타입의 폴리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립을 잡았을 때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깔끔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그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티플링 같은 거 많이 하죠 후면 그립에는 스티플링이 되어 있고 옆면에는 빗살무늬를 해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더라도 이렇게 미끌림이 방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부 쪽은 맥웬이 달려있진 않지만 맥웬과 비슷하게 조금 바깥쪽으로 꺾여진 느낌이라서 탄창을 삽입할 때 보다 쉽게 삽입하는 기능들을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본적으로 플랫 타입의 트리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속사 우리가 슈팅 스포츠를 할 때 즐길 수 있는 속사에 조금 더 이점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에어소프트건인데 이게 그냥 시그립 형태로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랑 플랫 타입이랑 크게 저는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유저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외형을 보면 P320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는데 처음 구매를 하면 P320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 시그사우어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아마 제 추측인데 라이센스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아서 판매를 할 때는 여기에 다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스티커를 띄게 되면 이렇게 각인이 나오고요 각인은 레이저 커팅이 되어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두 가지 제품에 커팅되어 있는 레이저 각인의 편차가 조금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각인이 한쪽은 굵게 되어 있고 한쪽은 좀 약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을 가지고 실내 레인지에 가서 슈팅도 좀 해보고 또 이렇게 집탄 테스트를 해보고 돌아와서 마지막 영상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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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탄창은 2탄창이고요. 대략 1탄창당 10발 정도씩 쏘게끔 제가 테스트를 할 거고 1탄창 쏘고 나서 가서 확인하고 또 나머지 1탄창을 쏘고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가스는 퍼프 디노 화이트 버전 14kg짜리 버스를 사용했고 비비탄은 BLS 0.2g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두자리에서 한번 사격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발 사격을 했고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8m인데 조금 하탄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거 호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순정 상태고 챔버 흔들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 총이. 근데 뭐 이 정도. 이 정도 집탄 첫 번째. 이 정도 집탄. 세로로 좀 길게 퍼졌고 한 이 정도. 이 정도 세로로 퍼졌고 가로는 한 이 정도 2cm. 세로로는 지금 한 7, 8cm 정도 벌어졌네요. 한 번 더 사격을 하는데 저 자리 말고 저 옆에 부분을 기준으로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헤드를 한번 노려서 쏴보겠습니다. 열 발 모두 헤드에 사격을 했고요. 조금 흔들리는 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오네요. 8m 거리에서 슈팅 매치 기준으로 한 발만 지금 빗나갔고 나머지는 다 알파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순정 상태에서 집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자 실내 사격장에 P320 파라블럼 제품을 가지고 집탄 테스트를 했어요. 지금 순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괜찮은 집탄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내로 들어가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을 즐기고 왔습니다. 실제로 작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탄도 뭐 이 정도 준수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밀하게 이런 에임이 모인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손이 떨려서 그럴 겁니다. 아마 좌우의 집탄 편차보다는 상하 집탄 편차가 큰 걸로 봐서는 제가 반동 제어를 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제가 대만에서 구입을 했던 금액은 한 30만원 선에서 구입을 했어요. 하지만 국내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금액은 택배비 다 포함하면 40만원 초반대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제가 구입을 하는 거랑 국내에서 구입을 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한 10만원에서 한 12, 13만원 정도 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제품 30만원대에 나와 있는 풀메탈 핸드건 치고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저는 P320을 좋아하는 유저라고 하면은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스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어느 정도 바꿔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슬라이드가 가볍기 때문에 6061 재질로 프로컷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워요. 그래서 퍼프디노 그린가스를 사용하더라도 슬라이드가 가볍기 때문에 움직일 때 오는 반동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가볍기 때문에 쏘더라도 조금 약한 가스를 쓰더라도 슬라이드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 챔버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테이핑으로 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복고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조금 아쉬운 점은 VFC 글록 같은 경우는 앞에서 조절을 하는데 요즘 마루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끼고 이쪽에서 조절하죠. 근데 아직까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안쪽에 있는 핀을 돌려서 호복고무를 조절을 합니다. 호복고무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방향의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 돌려야 호복이 걸리고 어느 쪽으로 돌리면 호복이 풀리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슬라이드가 스톱이 걸렸을 때 오른손잡이 이용은 이 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톱을 풀 수도 있고요. 왼손잡이 있으시는 분들은 이 왼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을 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탄창을 장착했을 때 탄창을 푸는 버튼이 오른쪽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오른쪽에만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이렇게 호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좌수우수 다 쓰게끔 릴리즈 버튼을 만들어 놓고 왜 탄창 릴리즈 버튼은 오른쪽만 만들어 놨는지 아마 실총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느낀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탄창을 장착을 할 때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여기 들어가다가 여기 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 탄창 릴리즈 버튼이 좀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여기 탄창에 레버이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한번 딱 걸립니다. 그때 세게 쳐주면 딱 들어가니까 쓰다 보면 이거는 조금 유격이 생겨서 잘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꼽을 때 보세요. 딱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두 번 걸리죠. 딱딱. 이렇게 한번 걸리면서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뭐 탄창을 분리를 하고 또 조금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슬라이드 상부, 아웃바레 상부에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은 도색 피막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고요. 그거 외에는 생각보다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총임에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두 자루 산 거를 후회하냐고 생각을 했냐면은 사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실 제가 사서 택배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구입을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럴 거면은 그냥 국내에서 살 걸.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사고나 살았는데 긴 모델과 짧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은 두 개 중에 하나는 긴 모델, 하나는 짧은 모델을 샀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컴팩트한 모델을 좋아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P320과 M17이 긴 모델이고 M18이 단축형 모델이에요. 우리가 글록으로 치면 글록 17, 글록 19 차이가 M17, M18 그리고 P320의 단축형과 일반형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P320이랑 M17, M18은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제품이고요. M17, M18은 미국에서 미군에서, 미국 내에 미군에서 사용하는 제식명이고 P320은 내수용으로 일반 유저들이 구입할 때 살 수 있는 이 이름이 P32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M17, P320, 긴버전 똑같은 제품이다 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벌써 이 골드 제품은 제가 같이 대만을 갔던 지인분이 자기가 사고 싶다 해서 제가 이걸 넘겨드릴 겁니다. 싸게 넘겨드리기로 했고 저는 이 제품만 제가 소장을 하면서 조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아쉬웠던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칼라파트 부분인데 대만에서 살 때는 칼라파트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칼라파트 작업을 새로 했는데 이게 이제 슬라이더와 아웃바렐의 단차가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조금 사용을 하다 보면은 튕겨가지고 칼라파트가 잘 떨어집니다.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 칼라파트 앞쪽으로 좀 도색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많이 사용할 것 같지가 않아서 칼라파트는 플라스틱 형태로 이렇게 강력조차체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대만에 가서 직접 구입을 해온 파라블룸이라는 회사의 P320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파라블룸 P320을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다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가 M17, M18을 갖고 있다. VFC 제품 그리고 P320 제품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면은 좋은 점이 뭐냐? 슬라이드가 호환이 다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또 하부 프레임이 하부 프레임이 서로 다 호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P320 모델의 이 파라블룸 모델의 일반 P320의 하부 프레임을 사서 좀 교체를 할까? 지금 이 프레임은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할까? 지금 살짝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24년은 P320, M17, M18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원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루이에서 글록 17, 젠5 MOS 버전을 내놓는 바람에 얘가 확 묻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은 마루이 글록 17, 젠5 MOS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